안녕하세요 닉쌤입니다 오늘은 이소라 버전의 바람이 분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요 원곡에 가까우면서도 쉬운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코드 한번 살펴봅시다 맨 처음에 인트로 부분입니다 인트로 부분은 코드가 G 자 G에서 여기서 사용되는 코드는 3번 플랫에 6번 줄 1번 2번을 잡으시면 됩니다 5번 줄은 뮤트 하시면 됩니다 뮤트 하실때는 그냥 살짝만 대주시면 되요 요금 자 꽉 누르는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B죠 그러면 요거는 이게 B음이잖아요 이게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요거는 라잖아요 5번 줄에 2번 플랫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자 G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것만 변화를 준거에요 요 두개는 그냥 두시고요 G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S4 결론적으로는 3번 플랫에 1,2번 줄이 계속 반복되는 음이 나오고요 그래서 B 벌스 부분에 바람이 본다 할 때 사용되는 코드 먼저 살펴보면요 G 코드 아까 잡았던 G 코드구요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슬러시 하고 C 코드입니다 D 코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두 번째 플랫에 3번 줄 1번 줄 그 다음에 3번 플랫에 2번 줄을 지시고 그 다음 베이스를 C 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연주하실 때는 근음하고 1,2,3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G 그 다음에 사용되는 코드가 B 마이너 세븐 2번 줄에 바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줄 2번 플랫 4번 줄 4번 플랫에 4번 줄입니다 자 E 마이너 세븐 자 E 마이너에 2번 플랫에 5번 4번 그 다음에 3번 플랫에 3번 플랫에 2번 줄입니다 자 이렇게 채우시면 자 B 마이너 세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이거 2번 플랫에 2번 플랫에 5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 그 다음에 3번 플랫에 2번 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주법은요 그냥 내려주셔서 똑같이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또 근음과 근음 그 다음에 4번 3번 2번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D에서 D하고 C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분수 코드에서는 근음이 5번 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걸 2 그래서 5번 하고 1,2,3 그 다음에 쉬운 코드로 이렇게 잡을 때는 다시 5번 줄 하고 E 마이너 세븐은 6번 줄을 잡으시고 1번 줄을 제외하고 4번 3번 2번 줄을 이렇게 이것만 한번 찾고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텅 빈 풍경에 A 마이너 세븐 A 마이너 세븐 1번 플랫에 2번 줄 그 다음에 2번 플랫에 4번 줄입니다 2개 E 서스포 세븐 E7 서스포 D 서스포 D 서스포 D7 서스포 D7 에다가 3번 플랫에 1번 줄 이거 서스포 음을 치고 그 다음에 G 서스포 G 코드에다가 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설명해 자 연주해 보겠습니다 따라 추법 5번 A 마이너 5번 하고 4 3 2번 D7 서스포 4번 하고 4번 하고 1 2 3 2 1 G는 똑같이 G 서스포 해야 되니까요 그음 하고 4 4 3 2 그 다음에 4 4 3 이런 식으로 벌스에서 요거 두번째 D 서스포랑 요것만 달라지죠 요거 5 5 5 5 5 5 5 요것만 달라지시면 벌스 부분에서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게서 먼 것 같아 할 때 내게서 먼 것 같아 D 서스포 그 다음에 D에 슬러시 C 똑같이 잡음 치구요 B에 G 코드에 B 슬러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내게서 먼 것 같아 코러스 코러스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코러스 파트에서는 코드는 아까 살펴봤던 G B C C C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F 메이저 F MINOR 이렇게 잡니다 여기서는 저는 자 여기에 2번 플렛에 6번줄 5번줄 건너뛰시고 4,3,1까지 잡으세요. F샵, 마이너스7 B7 B7은요. 2번 플랫에 5번줄 3번줄 1번줄 1번 플랫에 4번줄입니다. 6,5,4번줄 주법은요. 그거로 천리했는데요.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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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up, down, up, down, down. 그래서 세상은 언제 신어민구 나라든자 나라든자 자 이렇게 처리했고요. 바람에 흩어져 버린 할 때 E마이너 그 다음에 C마이너 자 C마이너는 Am에서 한 칸 이동하면 B마이너 또 한 칸 이동하면 C마이너입니다. 그래서 2 4번 플랫에 2번줄 5번 플랫에 4번 3번 그 다음에 B를 대주 자 요게 어려우신 분들은 자 아홉 번째 열 번째 아홉 번째 자 여기서 8번째 플러시입니다. 8번째 플랫 8번째 플랫 바람에 흩어져 버린 똑같이 자 8번째 플랫에서 A폼이죠. 2번줄 3번줄 4번줄 그 다음에 6번줄 그리고 5번줄 루트입니다. 4번째 플랫 끝까지 B 플랫 B에서 반음 내려와서 B 플랫 그 다음에 A마이너 4번째 플랫 4번째 플랫 4번째 플랫 바람에 흩어져 버린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바람에 흩어져 버린 이렇게 돼죠. 그 다음에 5번째 플랫 Fat l 주 주 법은 자 똑같이 나눠주시면 되는데요. G 하고 B 코드 G의 B as 코드 요기에서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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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2에서 업 업 다운 다운 이렇게 되고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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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업 다운 다운 세상은 어제 외국 시간은 또 똑같이요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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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혼자 지고 C의 그는 베이스 B 그 다음에 바람의 흩 C의 베이스 그는 다운 다운 나의 이별은 나의 이별은 나의 이별은 나의 이별은 나의 이별은 1번 줄에 1번 자 이거 가요 가는 거예요 자 이게 A죠 두 칸 가면 B 자 여기서 이게 Bb B 이렇게 가면 Cmaj7 두 칸 가면 Dmaj7 Emaj7 그런데 여기서는 Emaj7 에서 반 칸을 내려가서 지금 여섯 번째 Bb 다 잡아주시고 Amaj7 Dmaj7 그 폼음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러진다 D7 sus4 그 다음에 보자 나의 이별은 잘 가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인사도 없이 이렇게 1 2 3 이렇게 그냥 처리했습니다 사라진다 자 그리고 코러스 마지막 아우트로 부분은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러스랑 아우트로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그렇게 아까 강의를 참고하셔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3 3 4 5 5 6